그렇지 코어. 무조건 기본. 뒤꿈치 뛰고. 코어예요. 똑같애. 스텝. 축구 기본 코. 자 지금처럼 옆에 쳤어. 내가 여기서 사이드로 요구하라는 이유가 여기서 받는 거 몸에 익히게 하는 거야. 여기서. 지금 다 잘 잡아놓고 있어요. 컨트롤 신경 써야 돼 무조건. 자 여기서 내가 볼 줄 거야. 컨트롤. 잡았어. 다시 나한테 패스. 내가 다시 줄 거야. 패스 받았어. 볼. 아웃사이드 드리블. 인사이드로만. 콘. 오케이. 한 20초만. 인사이드 드리블. 볼로 볼 제자리. 모르겠다. 자 1번. 스타트. 원석이 붙어.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. 지금은 천천히. 세션 3개 할 거야. 천천히. 시선. 자 컨트롤. 패스. 인사이드 드리블. 오케이. 치는 거 아니야. 네. 이거 끄는 거야. 크롤. 패스. 이걸 알고. 크롤. 어허. 패스 다시 줄어야지. 어. 어. 오케이. 부드럽다. 크롤. 크롤. 어디로 가. 왼발이면. 야. 오른발로 몸이 가야지. 오케이. 다시. 밑사이드. 오케이. 잘 나가. 밑사이드. 시선. 시선. 빨개할 필요 없어. 지금. 패스. 오케이. 너무 빨리 나온다. 뒤에. 자. 한번 돌면 끝이야. 여기서 2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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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어. 여기서 20초 드리블. 인사이더. 오케이. 코너 안쪽에서 20초 인사이더로. 오케이. 이동해야지. 이동을 해야지. 공에 공을 움직여야지. 컨트롤. 오케이. 발 잡아라. 내 앞에. 다시. 주장에서. 응. 20초. 인사이드 드리블. 인사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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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이드로. 코넌 안쪽에서. 자. 뛰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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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션이 세 개면. 30, 60, 90%야. 자기 스피드. 처음에 30받고 60받고 90할텐데 날 더우니까 일단 짧게 할게요. 자 스텝 치고 나왔어. 컨트롤 받아. 그래서 자기 앞에 자기 생각할 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. 내가 컨트롤 정말 잘했다. 있어요? 아무도 없지? 자 패스가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. 첫 터치에요. 첫 터치. 지금 요거. 자 왔어. 항상 움직이면서 받아야 돼. 패스 좀. 패스 좀. 패스. 이게 아무도 없어. 그냥 볼이 오면 시키니까 하는 거야. 안 늘어 실력. 내 앞에 잡아놓을 거 생각해야 돼. 다음 나 일로 갈 거잖아. 또 패스 주고. 자 일로 갈 거야 또. 이게 나와야지 연계가. 다 끊어져. 다. 다 따로 놀아. 요거 따로. 패스 컨트롤 따로. 요거 따로. 같이 흘러서 나와야 돼. 모르겠다. 이해했습니까? 네. 자 60으로 파이팅. 자 나오세요. 앞사람 나오고 나와서 나와. 쫓아오지 말고. 앞사람 나오고 나왔어. 다 끝나고. 자 신경 써. 신경 써. 신경 써. 신경 써. 연결. 신경 써. 시선 시선 시선. 오케이. 오 좋아. 오케이. 시선. 컨트롤 신경. 좋아. 좋아. 잘 차야지. 내 눈 패스 잘 알려야 돼. 주는 것도. 어. 주는 거 잘 줘야 돼. 자 패스는 서비스야. 우리 편한테. 컨트롤. 오 좋아. 끝까지 해. 끝까지 연기해. 죽은 끝 아니야. 죽은 끝 아니야. 스탭 똑바로. 자 스톱. 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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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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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선 시선 시선. 시선. 고. 힘주고. 신경. 컨트롤 신경. 굿. 굿. 수선. 가급. promotions. 알레는 빨리 loin겠죠. 가급. 구석시 beforehand. рейт shooters. 딱 띠 irritful. 컨트롤 지금도 안좋아 컨트롤 안좋아 신경써 상체 고정 컨트롤 이게 뭐야 꼬리 두개 다 티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60으로 60 컨트롤 굿 정확히 펴야지 패스 2등에 잡으라고 알려줬잖아 어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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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공이 떨어져 이렇게 패스가 더 빨리 왼발로 왼발로 잡았어 왼발 잡이라 그래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앞을 전방 보고 고개 들고 좋아 키패스 다시 박고 스텝이 앞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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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오케이 오케이 잡고 리턴 나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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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펜이 와봐 자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거 내가 보여줄게요 봐봐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뒤에 잡는거 그렇지 앞에 잡는거 뒤에 잡는거 뭐가 맞는걸까 왜 앞에서 잡으라고 할까 바로 패스 잡으라고 그렇지 굿 봐요 터치 3개놨어 그죠 몇개 두개 앞에서 잡으면 무조건 컨트롤 다 뒤에 잡아 이해했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 터치 잡는것도 중요한데 앞에다 놔야 투타치 논스톱이 제일 좋고 그다음 무조건 간결하게 투타치 지금 앞에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돼 패스가 앞에 스텝이 너무 많아 오케이 굿 이 상태에 나와야돼 컨트롤 신경써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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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서 받는거 아니야 아니 앞에 스텝 몇개야 지금 그렇지 스텝 몇개야 앞에 다시 오케이 산 터치 3개나오자 산일 아 전방지게 아 다 어색 알 오케이 고 으아아아 ㅎㅎ illy 지금 컨트롤 페스 가장 길이 기본인거 다 아시죠 네 나중에 계속 해드릴거고 시장일 수가 없으니까 살이 많아서 그래요? 다음으로 축구에서 몸싸움 할까요? 안 할까요? 무조건 해야지 그죠? 무조건 해요. 근데 조개 사람들 보면 안 해. 여기서 펜살 할 때도 부르고. 창현이 와봐. 창현이 와봐. 나한테 살살 펜살을 줘봐. 살살 더 살살. 그냥 발바닥으로 굴려. 이 정도 속도로 굴려줘. 네. 니 볼도 내 볼도 아니야. 경쟁. 그렇지. 그거 해야지. 근데 일반인 보면 굴려줘봐. 봐봐. 니가 먼저 나오든 내가 먼저 나오든 아무도 신경을 안 써. 야 너 잡아가. 말어. 다 이래. 경쟁이 아니잖아. 좋다. 음악도. 음악나면 좋다. 오케이. 와봐. 창현이 와봐. 자아. 출발. 나와. 내 걸로 만들어야지. 몸싸움. 제일 중요해요. 다 중요한데. 몸싸움 해줘야 돼. 그거 할 거예요. 자. 여기 오세요. 내가 손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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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이 가요. 고구만 고구만